형이 언니 가발에 트리트먼트 해주나요? 어 당연하죠 일반 머리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남들이 뭐라서 그러는데 내가 묶음을 했으니까 그러는데 머리 어디 부분이 그래요? 블랙핑크 에리니언 블랙핑크 에리니언 욕하면 춤추기로 했죠? 아니 내가 보니까 2년째 엄마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유야 한 번 춤추고 아니 2년 했잖아요 아니 이 시발 녀석 진짜 지네가 계속 올라오게 하네 잠깐만요 얘가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지 아니까 그거 하는 거야 진짜 댄스 댄스 그거 해야 되겠어요 댄스 곡으로 보다가 나도 여자랍니가 그대 곁에 있을 때면 어머 형이 형님 급여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졸현녀 죽여야 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졸현녀는 진짜 대폭상한 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거짓말 아니야 어우 난 이런 멘트가 너무 좋아 나 사실 막 이렇게 잖아요 저런 쌍년들은 대폭상하고 죽여야 돼요 안 그래 나 경찰 뜨고 난리 났잖아 이 년아 헛소리 작작해 이 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속 합시다 근데 그거 아니죠 내 댄스 노래하면 다 나가요 응 진짜 나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언니 노래 못하는 거야 언니 노래 못하는 거야 나 못들어봤는데 뭔데 들어봤잖아요 뭔데 태국에서 들어봤어 태국에서 여기서 들어봤잖아요 엉 안 들어봤는데 엊그제 불렀잖아요 음 뭐야 니가 와서 막 춤추추고 했잖아 첫날 아 그런가 봐요 어 그냥 뭐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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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남다볼 때 어디 반? 어 눈하고 발하고 발 발 응 발은 안 보잖아 신발 신어서 여름 좋아해 어떻게 바꾸 놀러 가는 거 남들은 다 선글라스 끼고 여덟 가슴 보고 엉덩이 보고 수영복이 보고잖아 응 나 물속 들어가서 수영속 가서 안 나오잖아 남자 발 보려고 남자가 고추 만지면은 남자가 고추 만지면은 뭐 아니 뭐 또 얘기하는 거 들어봐야지 어 알겠어요 만지면 약간 성희롱이지만 응 발 보는 거, 발 만지는 건 성희롱 아니에요 응 물속 들어가서 어 그러면 워터파크 간 가면 부러 있겠다 몸이 응 안 나오잖아 남자는 이렇게 뿌은 발이 좋더라. 어떤 발이 좋아요? 뚱뚱한 발. 통통하고. 남찬 발. 냄새나고. 응 왜 매일까지 안 먹어. 물 잘 나오는데 집에.